야, 어때? 할만해? 잘하는데요? 어? 잘한다고? 어, 잘하는데요? 제가 잘 가르치니까 형이 못 가르치는 거예요. 형은 제가 봤을 때 가르친 데 소질이 없어서 내가 가르친 데 소질이 없다고? 그럼 네가 어떻게 있어? 내가 너보다 피포도 오래 했는데 오래 했다고 잘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형 은퇴하실 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은퇴할 때가 됐다 알아서 좀 하실 때 좀 둘이 대결시켜서 이제 내기를 하자, 그럼 아, 제가 이길 것 같은데 그냥 해요, 그럼 그래요? 뭐 삭발발라도 머리도 좀 밀때 된 것 같은데? 삭발이요? 저는 삭발도 되고 눈썹까지 다 돼요. 눈썹까지 다 하죠, 그냥. 형, 어떻게 진짜 같은데, 이거? 저는 온몸 털 다 밀리기 가능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예. 야, 나 눈썹이 문신한 지 얼마 안 됐어. 왜 자꾸 밀라 그래. 자신 없어요? 아, 자신은 있지, 자신은 있지. 그거 하자고요, 예. 자신 있지. 그럼 해요? 놓치면 어떡하라고 해요? 지면 다시 찍어야지. 방송에서 부작하시려고 하시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선정 이렇게 하자. 네. 내가 지면은 출연료 줄게. 형 출연료? 할래? 저 빗속말이 형 출연료 1회분 얼만지 좀 알려주세요. 콜. 아, 진짜지. 네, 근데 솔직히 둘 다 눈썹은 좀 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딜. 땡큐. 오케이. 형, 바로 계좌 보내드릴게요. 머리 삭발하는 게 더 나아. 보기도 훨씬 좋고. 이게 뭐니 이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런데 제가 하면서도 뭐하고 있나 내가 계속 이 생각 들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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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